오늘의 집은 뭐지? 오늘의 집은 뭐지? 20분만 빨리 왔어요 20분만 빨리 왔어요? 비슷했을 거 같아? 다 어플로 못하는 사람들 같아? 너무 귀엽다 핫초콜릿 청양고추를 만들어요 참기름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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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맛있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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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지금 빵이 너무 불려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약간 아이스탕 같네요 맛있네? 맛있어? 네 맛있어 양이 아직도 줄지 않났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요 반이나 먹었다고 근데 진짜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진짜 맛있는데 단지 빵을 너무 많이 먹었을 뿐이에요 천국에 더 많이 먹었습니다 다시 라는 거 이제 한 번 가볼게요 이게 이것도 유명한 거라서 이런뜰 메뉴 왜 눈 떠 눈뜨림도 없대요. 어제 나한테 그렇게 보라고 그랬는데. 아니 왼쪽이 어제 자기가 그렇게 예뻐했던 틸루이 정원인데 어때요? 정원이고 나발이고 빨리 집 가봅시다. 침대가 최고야. 여기 올라가네요? 응. 아 여기 진짜 목마라트 운동 계단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부터 계속. 근데 그 목마라트 목마라트다. 저거 저거. 꼬마기차 타자. 저 기차 자기. 아 진짜 농담 아닌데 자기. 넌 내가 장난으로 보여? 응. 저기 진짜 저거 타자. 저기 좌회전하는데. 아니 여기가 여기. 목마라트 저기 있네. 내가 예쁜 길이야. 예쁜 길이야? 얼마나 걸어야돼? 몰라요. 저거 타자. 알려고 하지마. 아 저거 타자. 저거 타자. 이거 진짜 그 예쁜 길이라서 나 데려가는거야? 저거 타자. 나 저거 타자. 조승현이 알려준 복수도. 하아. 잘한건데. 짠. 왜? 여기로 쭉 올라갈거에요? 아 그래요? 정연. 저쪽 목마라트 목마라트는 사람 너무 많고. 어. 소란치기도 많다 그래서. 여긴 어때? 이쪽으로 가면 예쁘고. 어 여기는 지금 사람을 빌려보잖아. 그러네. 그래서 이 길로 가라고 주승현이 소개를. 한적하긴 하네. 우리 이렇게 너무 페이스를 빠르게 가지 말자. 천천히. 구경하면서 봐봐. 여기 얼마나 예뻐. 보던건데요? 여기 집같은거. 오 집 이쁘네. 오 이쁘다. 여기 보세요. 이쁘다. 여기 아침에 딱 창문 열면. 햇살 비춰서. 커피 한잔. 옆에 사생활 없어. 탁 창문 열면 앞집 봉쥬. 그거지 뭐. 어장청. 바다. 귀엽다. 오. 우와. 여러분 여기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나 메인거리. 여기 사람 많네. 안 위험하네. 위험하지 말래. 대신에. 이제 소매치기를 정말 조심해야래. 소매치기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와. 저기 봐봐. 저거 봐. 고양이가. 대박이다. 뭐야. 오. 오리를 찍어요. 거기 찌르려봐. 여기 분위기가 좋아. 약간 브라이언파크랑. 퀘베기랑 섞어놓은 것 같아. 어. 근데 좀 진짜. 퀘베기랑 섞어놓은 것 같아. 캐벡 느낌. 응. 캐벡이 그런거 보면은. 느낌을 잘 살려놓긴 했나봐. 그치? 응. 그러네. 와. 사람 진짜 많아. 응. 소매치기 개주신. 이러니까 다 다 놔주시. 소매치기. 흐흫. 급경계모드. 여기 찌르거 안 찌르거? 진돗게 하나? 어? 여기 찌르거야? 뭐하래? 응. 저 몽마르트. 안 찍어도 돼? 우리 그냥 아니면 그냥 이벌로 영상을 남겨. 하잉. 하잉. 여기서 인사만 해줄까? 응. 기록을 남겨야겠다. 무슨 기록? 뒤에 몽마르트 발견. 아. 하지 않았나 우리?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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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산처럼 이렇게. 응. 다 저기 위에 놓고. 멈춰기를 난막으로 하시기로. 어디. 저기 위에도 있어? 저기 위에. 저기. 저거 잘 잡으시구나.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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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긴 것도 제 선물이랑 똑같이 생겼어. 짜잔~~ 짜잔~~ 우와, 한 마디야. 어? 여기 왜 입보가 희한하게 생겼다. 입을 이렇게 테마로 해놓은 것 같은데? 상처럼 이렇게 돼 있네. 백화점이 이런게 백화점이지. 백화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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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이야. 저희 와이프는 어디 가게 들어가서 들어갈 때 메쉬 하면서 들어갔고요 저는 여기 초콜릿 하면서 올라 영계국어 뭐야 테니스 경기 본다 유리가 무서워 근데 이거 돼있냐 여기다 에펠탑이 보이네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거지? 그래 쫄보들 둘 다 쫄보여가지고 무너지면 죽는거야 쫄보할래 소개볼까요? 여기 가서 읽어보자 누가 봐도 한국사람 이름이야 그치? 아 눈부셔 인비티에이션? 오 대박 우리 엄마 김순자 김수자 다리도 좀 걷고 이런건 좋은데 비데 소독? 아잇 선생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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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카페에 사실러 온 Dog you can go 근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왜 내 탓이야 왜 한 시간 정도 낮잠을 자러 왔습니다 너가 힘들다며 오늘 아픈 사람 누구죠? 하잇! 근데 이제 괜찮았어 거짓말하지마 진짜 괜찮았어 너도 마련 아 좋다 저기 있었잖아 우리가 어디? 목마렸듯 멀었네 엊그제부터 말했잖아 아 키라미드 진짜 크다 진짜 크다 헛글라스 놓고 온게 어디서 없지 앞이 잘 안보여 우리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거야 이렇게 바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놔서 여기를 통해서 돌아서 가야되는거 그런거야? 자기만 따라가면 돼? 응 맛있다 오디오 가이드 받으러 왔어요 고맙다 우리 여기 왔다가요 이거 못 찾고 찍혔겠지 뭐 이 모나리자주를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봤죠? 전 봤어요. 세 작품 밖에 못 봤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보면서 예술의 중요성과 감명을 받으면서 영감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영감이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 감성적 있던 마음들이 너무 힘들어. 정말 내 인생에 다시 올까? 에이스는 한번 올 수도 있겠는데 알 것 같아요. 잘못 들어온 길에 맞네 뭐가 그치? 어떻게 나무를 위에다가 중간에 저렇게 심었을까? 그렇다. 여기. 규장에서 나오죠. 규장에서 나오죠. 죄송합니다. 너무 길지 않 course. 안 bum M. 아마 20m. 그럼 왼쪽으로 decisión. 이제 좌우의 잘pay고 왼쪽으로 나오죠.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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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귀엽다. 너무 맛있을 거야. 자, 아이스 라테. 뭐 시켰까? 마찰라테? 아휴. 달달한 거 먹어야지. 달달한 거. 달달하지가 않네, 문제는. 그래? 마찰라테가 어떻게 달달한 거 먹어야지? 정말 마찰맛네. 진짜 안다네. 근데 담백해서 맛있는 거 같기도 해. 피곤하다.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 그냥 녹차에 우유 탄나. 정말로. 모래바람. 야, 사하라다. 잠깐만. 오, 네가 우유 바랬어. 저, 저, 바랬어. 와, 여기까지 왔어. 모래바람. 어제는 이렇게 하잖아. 그 모래가 씹힌 거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계속 씹힌 거 같아. 하니깐 모래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어디신가요? 이름모를 정원이요. 젤라또인가? 젤라또. 가자, 우리. 어, 통동오리가 있네. 응, 오리가 있어.